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오는 16일, 경찰이 1만 6천여 명을 투입해 교통과 소음관리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시험 문제 출제본부 관리부터 문답지 이송, 교통과 소음관리 등 수능을 위해서 필요한 전 과정에 경찰력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당일 수험생들이 몰리는 오전 6시 반부터 8시 10분까지는 시험장 정문에 경찰관 2명씩 배치하고 시험관 주변을 순찰합니다. 경찰은 시험장 반경 2km 이내 교통경찰을 배치해 교통 혼잡에 대비하고 시험장 근처 집회, 생활소음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